지금 뭐 하는 거예요? 혹시 내 핸드폰 뒤지고 있었어요? 뒤지다니요. 부부끼리 핸드폰은 못 봐요? 네.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. 좋아요. 뒤진 건 내가 잘못했다 칠게요. 잘못했다 치는 게 아니라 잘못했죠, 분명히. 알았다고요. 알았으니까 준호 씨도 비밀번호 풀어요, 얼른. 싫은데요. 준호 씨. 이건 엄연히 내 프라이버시입니다. 그건 부부 사이라도 상미 씨가 지켜줘야 하는 거고요. 프라이버시 핑계대고 딴짓 하는 거면요? 그것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? 그래요? 상미 씨.